예성 여욱이 좋아 규현이 좋아 두 글자 하나 둘 셋 그냥 줄게요? 셋 휴주 올해 17년 맞지? 17년 됐지? 이 멤버는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어 지금 현 멤버 중에 두 글자 하나 둘 셋 없어 휴주 중에 이 사람은 진짜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너무 싫다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 두 글자 하나 둘 셋 료 오 오 오 오 오 누구도 저희라고 Dem women 아 이 현 케이스 이 신